안녕하세요. 마재입니다. 11.11 로토체스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이번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용이 좀 많고 크고 합니다. 내용도 많은데 제법 큽니다. 챔피언이나 아이템에 관한 패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던 것들에 대한 살짝 너프나 살짝 버프나 이런 것 때문에 얘들이 사용될지 전과 같은 포스는 절대로 안 내는 예를 들어 스태틱 같은 거 마저나 방어력 감소에 관한 것들이 70%에서 50%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스태틱이 무서웠던 것도 아저 뭐 이런 거 올려봐야 그냥 70% 깎아 놓고 일단 시작을 해버리니까 되게 무서웠던 건데 50%라면 좀 다를 거예요. 그런 식의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아마 메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조합표 힌트 바뀝니다. 일단 이거 뭐냐면은 아이템에 우클릭하면 뭐 만들 수 있는지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이제 조합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를 사용하지 않는 챔피언에게 장착된 블루 혹은 이제 저주블루가 자동으로 튕겨나옵니다. PC에서 즈롯 아이콘의 아이템 아이콘이 그 보라색으로 된답니다. 이거 전에는 초록색이라 가지고 그림자야?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상점 확률 살짝 바뀌는데 이게 2코 3코의 확률이 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6레벨에 2코 확률이 40% 3코 확률이 30%가 됩니다. 6레벨에 원래 35, 25였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특정 레벨에서 특정 챔피언이 40% 이상인건 1코스트밖에 없는데 2코스트가 40%따리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돌리기 좋아졌고 7레벨에서는 이제 2코스트가 35고 3코스트가 30 아 2코스트가 35고 3코스트가 30이었는데 7레벨에서 2코스트가 30 3코스트가 35 가 됩니다. 1코스트 확률도 똑같구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3코스트 리롤이 6레벨, 7레벨에 엄청 잘 되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선택의 그림자 아이템 하나만 나올 확률이 0%가 되고 두 개 나올 확률이 75%에서 70%가 되고 그 남는 15%가 그림자 아이템 3개일 확률로 올라갑니다. 그림자 아이템이 4개 되는 확률이 10%에서 25%가 됩니다. 초밥집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전리품 9 이거 이제 파란색 구에서 2코티가 나오면 돈 2원 나왔는데 요게 그리고 이제 완전 골드가 나오는 확률이 또 이제 좀 떨어집니다. 챔피언이 나올 확률이 오히려 늘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에요. 전략상 돈만 나와 버리면 그냥 돈인데 알다시피 똑같은 돈에 어차피 챔피언 나오면 보고 팔면 어차피 또 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전리품 9에서 니코의 돈 플러스 2골드가 아니라 니코의 돈 플러스 2코스트 챔피언 혹은 니코의 돈 플러스 3코스트 챔피언으로 바뀝니다. 원래 니코랑 2원 이런 식으로 줬는데 파란색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요. 아마 하얀색에서는 여전히 그냥 이 코만티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괴수 괴수 역시나 지금도 냉정계가 말하면은 괴수 오리는 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 이 버프를 먹습니다. 괴수의 스킬 시전시간 이 25% 감소 이제 스킬이 빨리 터지고 기본 체력이 1000, 1400, 1800에서 1000, 1600, 2200 많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별 등급당 추가 체력이 100, 140, 180에서 100, 160, 220 그리고 계속 공격력 기본 공격력은 이제 100, 150, 200에서 100, 160, 220 그리고 추가 공격력은 10, 15, 20에서 10, 16, 22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개수 자체가 그래 이제 또 특히나 이번에 패치로 뭐 이것저것 좀 바뀌어서 티어가 어떤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장착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망각! 망각 같은 경우에는 369에서 이제 6망각까지는 그대로인데 9망각이 빠집니다. 9망각이 은근히 이게 잘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워낙 세다고 생각을 했는지 9망각이 160에서 140이 됩니다. 공격력, 주문력이 자 기사! 6기사가 떨어집니다. 90에서 80으로 데미지 감소가 자 피해 감소가 그렇게 바뀌고 척후병의 보호막이 원래는 땡으로 3척후병, 6척후병 해가지고 300, 600이었는데 최대 체력의 200, 40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술사 주문력이 20, 60에서 20,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4주문술사가 너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킬 쓸 때마다 나오는 것도 2, 5 원래 이제 60에 60에서 120까지 올랐는데 50에 50에서 100까지 오르게 주문술사가 패치가 됩니다. 자 챔피언! 1코스트! 우디르! 우디르의 이제 호랑이 태세가 바뀝니다. 2, 3성일때 140%, 200%였던게 130%, 180%로 하향됩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블라디미르는 흡혈 피해량이 오릅니다. 1, 2, 3성 전부 다 오릅니다. 1성일때 250, 350, 450 이런식이었는데 1, 2, 3성이 300, 420, 540으로 오릅니다. 흡혈은 안오르고 수혈 피해량만 아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도 올려줘야 됩니다. 진짜 블라디나 문제있거든요 데미지가 야 만화통이 85짜리가 무슨 데미지가 아무리 흡혈이 달려있어도 자 2단계! 자 그 다음에 르블랑!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스턴시간이 이제 2초로 고정됩니다. 1, 2, 3성 전부 그리고 피해량은 200, 300, 600에서 200, 250, 500 이제 무한사슬도 사슬이지만 기본적으로 르블랑은 악의 여단에 플러스해서 4암살자, 6암살자 그냥 박아줄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타입이라가지고 이게 조금 더 너프가 먹습니다. 그리고 세주안이 오유에는 버프를 좀 많이 먹는데 이게 스킬 써가지고 날아오는 추가 박마저가 있는데 60, 120, 300에서 100, 150, 300이 됩니다. 소라카 최대 만화가 10이 깎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 최대 만화가 30, 80에서 30, 70이 됩니다. 그리고 트런들! 빠는 주문력 개수가 지금 100%인데 그게 50%로 하향이 되고 대신에 능력치 강탈 지속 시간이 8초가 됩니다. 좀 늘어요. 자 그리고 바루스! 바루스가 삼성일 때 그 스킬 쓰고 나서 추가 피해가 생기는게 100에서 90으로 너프 됩니다. 자 3단계! 아 3코스트 이거 진짜 큰데 일단 가장 크게 팡테가 그 피해 감소량이 75, 80, 90이었거든요. 65%로 고정입니다. 가장 큰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고 자 룰루는 버프입니다. 삼성일 때 100%의 공속에서 120%의 공속이 되고 모르가나 체력 50% 버프 80에서 아 800에서 850이 되고요. 시장 만화가 늘어납니다. 60, 120이었는데 80, 120으로 시장 만화가 8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달리가 공격을 회피하거나 하는 그 추가 피해량이 버프 먹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0, 150, 375에서 120, 180, 450 항상 초반은 괜찮지만 후반이 애매한 그런 챔프였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리븐 미체검 추가 공격력 90, 100, 130%에서 90, 100, 150% 삼성 찍으면은 리븐은 레알 진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전에 같은 경우도 제가 리븐을 무난하게 치는 거를 8레벨까지 좀 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리븐 2성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버티다가 가는 운영을 했는데 제가 썼는데 이걸 이제 좀 댓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 4코스트 지금 보면 이제 4코스트 챔프가 진짜 레알 메인 딜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약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펠 은 지금 안 쓰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버프에요. 70에서 75 자 드레이븐의 회전 도끼 공격력 개수가 180, 200, 260에서 170, 180, 340으로 삼성 되면 훨씬 세지게 회전 도끼 추가 피해량이 150, 200, 500에서 120, 500 아 12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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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0 500에서 150, 200 800 삼성 드레이븐이 되면은 왕창 세지게 좀 바뀌네요. 데이지의 별 등급이 아이번의 별 등급에 맞춰서 등간다. 데이지의 체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별 등급이 오를 때마다 추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항상 일성값이 적용되는데 이제 충격파 피해량 및 기절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제 조금씩 자 카르마는 버프입니다. 불꽃 피해량이 180, 200, 40, 700에서 200, 250, 600으로 자 잭스 삼성일 때는 좀 떨어지지만 뭐 상관이 없겠죠? 네 잭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격 속도가 30, 35%, 50%에서 20, 25%, 60% 삼성 찍으면 훨씬 세지게 자 모데카이저 지금도 좀 그시기한데 최대 만화가 또 10이 너프됩니다. 70에서 80이 됩니다. 까딱하면 진짜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발동했을 때 위력 때문에 개고인까지는 가진 않겠지만은 확실히 모데카이저로 캐리를 내보겠다는 생각은 힘들어지게 바뀌는 것 같아요. 벨코즈 놀랍게도 버프 먹습니다. 1000, 1250, 4000의 대미가 900, 1500, 4000이 됩니다. 2성일 때가 더 세지고 1성일 때는 좀 버프를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주력이면 2성이니까 자 5코 다리우스 상향 가래는 뭐 그대로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다리우스 시작심 하나가 30 100인데 40 100으로 10을 올렸고 다리우스의 방어력 감소량은 50 이제 이거 지금 방각, 마적각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속시간은 8 대신에 이제 최대 체력 회복이 무조건 10%였는데 15% 20 50% 1, 2, 3성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자 그리고 이제 체력 회복 효과 발동 횟수는 2회로 고정이 됩니다. 2회로 고정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를 하자면 풀로 때렸을 때 회복량을 두 번 때려가지고 가져온다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격력 개수 160 200 2000에서 180 220 2000 거의 뭐 한 10% 정도는 세졌다고 보면 되고 가랜 시작시 만화 조정이 30 100에서 40 100 버프죠. 대신에 이제 스킬 자체가 그 마적각이 중요한 앤데 특히나 다리우스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중요한데 요게 50%가 됩니다. 이건 이제 전체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법 마법 저항력 감소시간이 8초. 자 그리고 딩거 딩거도 버프입니다. 데미지가 400 600 7777에서 500 650 7777 케일 체력이 700에서 500이 됩니다. 가엘 안주면 이제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느낌 장난아니에요. 500이면 이성 대봐야 아이고 이성대도 체력이 천이 아닌데 1.8배니까 900 이야 볼리베어 시작시 만화가 20이 늡니다. 80에서 100이 됩니다. 전체 만화는 그대로 200이구요. 자 그리고 아이템 아이템 차이가 어떻게 되냐 어 이거 대천사의 지팡이가 이제 주문력 그러니까 툴팁에 아이템 효과로 증가한 주문력이 주문력 증가 효과를 발동시킨 스킬 그러니까 내가 첫 스킬에도 증가된게 적용된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천사의 지팡이 만화계수가 40%까지 오르고 대악마의 불멸지팡이 만화계수가 35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옥바라기의 공격속도 지속시간이 4초가 되고 죽검 및 부식성 죽음의 검 시작 중첩이 4 가 됩니다. 이 죽검을 누군가는 쓰지 않을까 이쯤 되면 불멸의 마법공학 총검 회복 대상 체력을 잃은 가장 가까운 아군에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탱커가 먼저 맞았을 때 탱커 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 힐이 마지막 속삭임 어 마지막 속삭임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 감소량이 50%에서 70%가 된다. 와 야 이거 그렇게 되면 진짜 쓸 수도 있겠는데 음 구원의 잃은 체력 회복량이 25%에서 20%가 됩니다. 너프죠. 지금 70% 따리가 진짜 없는데 70% 따리를 이걸로 할 수 있고 스태틱은 마저 감소량이 50%가 됩니다. 복수의 덧발톱 전투 시작 시 가로로 한 칸 이내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처음 적중한 척 스킬을 받는 보호막을 보유합니다.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자 버그 수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 그림자 아이템으로 거인의 결의 중첩이 쌓였었는데 예를 들면 그림자 인피랑 거개를 같이 쓰면 2스택씩 쌓입니다. 이게 이제 안 돼요. 일부 챔피언의 물리 피해 스킬을 덧발톱으로 막아도 피해를 입던 버그 어 막아도 아트록스, 아펠, 잭스, 칼리스타, 세트, 바루스 이게 덧발톱으로 막아도 피해가 잠깐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는 피해가 안 들어가고 비에고가 타락시킨 지로차원문 공어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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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능력치고 기원 이건 있던 버그인데 누가 썼던 거 막 누가 올리고 그랬는데 기원자 특성을 뭐 발동을 시켰다고 뭐 빼가지고 하여튼 기원자 특성이 빠졌는데 기원자는 발동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완화는 더 먹는 자 이거 이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칼리가 창을 던질 때 뒤지면 창이 그냥 슥 지나가고 데미지 안 나오고 이랬는데 요거를 수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이거 말고도 좀 있을텐데 그냥 날릴 때 죽으면은 그냥 슥 지나가버리는 어 적트런들의 진압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때 아군트런들의 진압효과가 종료가 되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 이거 드런들 버그라고 드런들이 그냥 체력 0인데 살아가지고 계속 있는 버그 있는데 요거 드디어 고쳤네 쓰레시가 부활중인 망령 챔피언을 스킬로 끌어당길 수 있던거 그리고 쓰레시 아 이것도 버그였네요 쓰레시가 스킬 데미지로 왕창 올려가지고 한방에 상대의 챔프를 죽여도 만화가 안찼었거든 근데 끌어당기는 것을 멈추는 즉시 만화를 백득할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정도 11.11 배치노트리뷰였습니다 아마 메타가 꽤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루 종일 오로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